안녕 진압광지야 오늘만의 보물은 바로 트레저 엑스 리얼 골드 그리고 쌍캔 골드 그리고 에일리언 식료품 트리플 디스 섹션 에일리언 세트 최초 파는 것이야 우왕 에일리언 제품은 예전에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으 무서워 이번에는 에일리언 대 킹스인데 에일리언 대 킹스도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음 예전에 봤던 거네 넘어간다 자 이번에 에일리언 신제품이 왔어 트리타이스 에일리언 세트 육원 4,900원에 나왔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리플 디스 섹션 여기에는 어 슬라이스 그니까 여기 있는 금색 외계인 그래서 외계인의 개를 득싹득싹 해가지고 아니다 여기 여기 거대한 벌레같이 생긴 외계인의 개를 득싹득싹 해가지고 안에서 안에서 이게 슬라임 같은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 어 아마 그 모험가를 구하는 그런거였구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 괴물이 잡아먹었다는거지 으아 36레벨의 디스 섹션 이어갔는데 디스 섹션이 뭐야 자 보니까 여기 알같은것도 있고 여기 에일리언 눈바루 눈 입도 봐 파란색 피도 있고 우리도 보면 거대한 괴물이야 벌레같은 괴물 자 일류 파인더 진짜 어 보석은 어디 있을까 진짜 보석을 찾는 그런 장난감이 되겠어 트레이저 엑스 으아 자 뒤에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있네 알 안에서 이렇게 어 에일리언의 에벌레같은게 있고 열면은 에일리언 에벌레같은게 나온대 그리고 여기 에일리언 이 있고 에일리언이 더 커지면 이렇게 되나봐 으어 요 안에서 요 안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거를 계속 슥삭슥삭해가지고 안에서 진짜 보물이 있는지 찾아야 돼 으어 징그레 안에는 이렇게 모험가들이 외계인 헌터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와 3개 3개 에일리언이 들어있는 세트가 되겠어 우와 푸짐한데 자 그리고 또다른 또다른 신제품이다 바로 리얼고드 미니비스트야 자 리얼고드 미니비스트는 언제 나온 거냐 뭐야 저번에 나왔던 거잖아 킹스헌터도 저번에 나왔던 건가 어 미안해 저번에 나왔던 거다 이것도 음 그렇네 이번에는 해적헌터다 해적헌터 해적헌터인데 보니까 스매시 버틀 병을 탁 때리면 병이 깨진대 그 다음에 안에서는 이렇게 슬라임 같은 게 나오고 거기서 헌터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어 이것이 말로 어 해적헌터야 병인데 약간 에일런처한 생긴 병이니 선캔골드 병 깨뜨려서 구하고 안에 진짜 금으로 된 진짜 금으로 된 보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이거를 스티커를 제거한 다음에 안에 있는 설명서를 보고서 이걸 병으로 깨 안에 있는 보물 상자를 열어보면 안에 괴물이 헌터를 잡아먹고 있는데 헌터를 구해주고 이거를 물에다 넣으면 안에서 보물이 나온대 이런 거야 2020년 7월에 나온 완전 신제품이고 만든 것은 무즈 엔터프라이즈 그 어 어 어느 날에서 있는가 중국에선 들었고 영시오에서 스위프에 판매하고 있어 그렇구나 여기에 엄청나게 많다고 가격은 15,900원 우와 상호에 있어 상호 또 뭐가 있나 보자 우주 골드 트라이 그래서 아 이거 안 봤다 이번에 해적선이야 해적선 아까 봤던 선켄 골드 해적선이야 금으로 되는 엄청난 해적선인데 여기에 엄청난 문어 괴물이 있어 그리고 문어 괴물이 지금 헌터를 붙잡고 있다고 이것도 괴물 같은데 상호도 있고 어 이거 안에는 이제 깨보면 어 거기서 이제 캡틴을 구하고 얘가 캡틴이래 어 디피터 비스트 어 얘를 어 괴물을 물리치고 진짜 금을 구하라 우와 금이 들어있다고 트레저 선켄 골드 리얼 골드 우와 진짜 금이 들어있는 장난감이라니 이거 하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아 아 익스플로드 그러니까 콱 누르면 이게 폭파되면서 안에서 해적이 열린대 그리고 음 삼정에서 이제 어 캐틴을 구해야되고 히든 부품 같은 것도 구하고 칼로 그 괴물도 무찌르고 캐틴을 구해야되 어 어 어 어 그 괴물의 눈을 칼로 이렇게 툭하면은 눈깔이 띄웅 하고 튀어나오네 그리고 어 대포에서도 똑같이 눈깔이 튀어나오고 진짜 거기에는 진짜 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대 어 어 우와 여기 여기 그 배도 해골 모양인데 해골 모양이 눈에서 뭐가 눈물같은거 흐렸네 진짜 금이 들어야되데 얼마큼이 들어있을까 그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 자 여기 방금 봤던 것들도 있고 해적 컨터도 있고 다른 것들은 봤던 것 같아 여기 해적 상어팩 있다 해적 상어팩 볼게 가격은 1,900원 자 아 해적 상어팩은 어 이렇게 병처럼 생겼어 병 안에 상어 모양의 그런 게임 같은게 들어있어 어 이거 병뚜껑 다른 것도 있네 아 여기 보니까 안에 상어 안에 잡혀있는 어 트레저 헌터를 구해야 돼 그러려면 상어 배를 쓱쓱쓱 해서 안에서 구해두고 구한다면 상어를 탈 수 있대 아니 벨을 쓱쓱쓱해 놓고 그릴 찬다고? 너무한다 해보니까 상어 트레저 헌터가 들어있대 해골촌 생긴데 헌터야 선캔 골드 샤크 트레저 어 해적 상어팩이야 한국말로 트럭스 병원에 들어있는 어 해적 모양의 괴물에게서 아니 해적이래 상어 모양의 괴물에게서 어 우리 헌터를 어 구하는 그런 내용이야 자 한번 상어를 볼까 상어는 이렇게 생겼어 우 그 모양으로 된 꼬리 꼬리도 있고 어 어 부족하게 생긴 상어 뱃속에 헌터가 잡혀있다고 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일단은 어 랩을 깬 이거를 이제 포장을 뺀 다음에 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살펴보고 이거를 병을 깨가지고 안에서 샤크를 꺼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상어를 누르면은 안에서 뭐가 나오고 그리고 벨을 색삭색삭하면은 안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어 보물같은게 나오고 상어가서 발사도 할 수 있고 탈 수도 있고 어 발사도 할 수 있고 물 담아서 그 상자를 안에 넣으면은 어 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우와 진짜요 우와 자 이렇게 해적상 앞에 또 만나봤어 나머지는 이미 봤던 거라서 이건 처음에 나왔던 거 같은데 음 처음에 나왔던 거고 아까 봤던 거고 봤던 거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할게 어 자 이렇게 새로운 또 시리즈가 나온 새로운 어 트레저엑스 쌍켄 골드 시리즈가 나온 트레저엑스 시리즈야 어 그리고 새로운 에일리언에서도 새로운게 나왔고 너무너무 반가웠어 자 이걸 그럼 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자 그건 바로바로 홈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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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것은 또 구경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 그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